안녕 안녕 뭐지? 너무 깜짝부예는가? 안녕 누구야? 여러분 눈 와요 눈 눈 온다 되게 눈 온다 해가지고 연습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네 눈이 창욱이 형 눈 온다 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첫눈 그때 못 봐가지고 같이 킬려고 같이 보려고 이렇게 잠깐 뒤에 켰어요 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 여러분 우리 첫눈 같이 못 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눈 오는 거 보이세요? 너무 예쁜데 안녕 여기 안 오는데 아 그냥 이렇게 춤이랑 노래 연습하다가 이렇게 눈 온다 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 올라왔어요 혼자 있어가지고 어 야외라서 마스크를 낄까 하다가 이렇게 잠깐 그냥 핸드폰만 들고 올라온 거라서 잠깐 마스크는 잠깐만 빼고 있을게요 여러분 좋은 아침 여러분 요즘 너무 춥죠 이제 진짜 이틀 뒤면은 우리도 공이즈들도 이제 다 성 힘들고 하는데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저 이제 저 이제 활동도 끝나고 이제 스케줄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제 네 연습하고 아 연습도 하고 이렇게 눈 보려고 여러분도 만날 생각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저랑 이제 또 형들이랑 같이 V앱을 또 실내에서 할 거거든요 그때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드시면 좋은 아침이지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도 이제 21살이에요 내 20살 내 20살 안녕 점심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2시잖아요 눈 오는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때요? 눈이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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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뭐가 이렇게 수정한 것만 있어요 여러분 싸롱 어 손에 뭐야 여러분 사랑해요 오랜만에 반지도 꼈다고 아 근데 너무 추워서 여기 밖에서 오래는 못 살 거 같고 또 이따가 이제 형들이랑 같이 음 몇 시쯤에 올까 되게 빨리 올 테니까 머리가 진짜 많이 자라긴 했다 하 하 하 하 뭐라구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근데 진짜 많이 추웠다 사실 어제까지는 추운지 몰랐거든요 하 여러분 마스크는 들고 있어요 하 하 하 하 하 몇 시쯤에 올까요 음 그렇게 막 늦게는 안 할 건데 저녁 시간 전인데 아마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끌 것 같아요 하 하 하 하 하 하 첫 눈을 같이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첫 단독 V LIVE인가 V LIVE 단독 데뷔 삐용 삐용 아 여러분 아니에요 괜찮은 거 괜찮을 거예요 뭔가 출근할 때 되게 눈이 안 오고 안개만 껴가지고 날씨가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지? 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오니까 되게 날씨가 좋네요 이게 눈 올 그거였나 봐요 5시에 좀 조금 더 빨리 켤 거예요 카메라가 요정지는 아 티나나?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여러분이랑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들어갈게요 아 춥지 않아요 여러분 싸란 아 눈을 보여 진짜 저는 생각보다 많이 올 줄 알고 잠깐 야외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켰는데 이제는 거의 안 와 끝났어 이제 눈도 없어 끝났어 아 추워보여 아 추워보여 더라이브 스포 어 더라이브 안 돼요 안 돼요 더라이브 아까 눈 오니까 아 목도리 하나 사고 싶다 아 혼자 하면 말이 많네 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브이앱 때는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를 소통을 해야 되니까 말 그래도 요즘 많이 말이 많아졌는데 요즘 요즘 멤버들도 어색해하더라고요 말이 많아지니까 목 감싸 아 왜 내가 눈이 안 좋은 건가 밥 먹었어요 여러분 아 눈 오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뭔가 눈 오는 날에 그 텐션이 되게 좋아져요 비 오는 날은 저 진짜 싫어하는데 눈 오는 날은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나가서 뛰어 놀아야 될 거 같아 손이 얼 거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따가 이제 그러면 저는 내려가 보고 형들이랑 같이 또 브이앱 킬게요 여러분 안녕 조금만 이따가 다시 바로 올게요 셀카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올릴게요 이따가 다시 봐요 안녕 짜롱 이따 다시 봐요 당신은 제일 가장 잘 잘 안 хочешь 당신의 모데를 이런 게 당신이 아주 큰 문제 당신은 당신과 당신을 생각합니다